. 일어나, 집에 다 왔어. 아, 깜빡 잠들었네. 저기 배고프지? 됐어. 밥 사는 억도 없어. 우리 집 갔다 갈래? 내가 미역국에 밥 해줄게. 애들 있잖아, 집에 가면. 애들 있으면 어때? 애들 있는 거 싫어? 엄마가 새벽에 낯선 남자하고 들어가는 거 교육상 안 좋아. 별걸 다 걱정하네. 싫은 칸도. 뭐냐, 그건? 생일 선물이야. 아니, 내 생일이란 거 어떻게 알았어? 네 신상 파악 좀 하느라고 주민등록증 잠깐 실례했었어. 뭔데? 불러봐. 아, 이런 거 뭐하러 사줘. 술 취한 바지씩 들고 들어갈 때마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네가 안 돼 보였어.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을 음악으로 때우라고? 응. 고맙다, 저건. 내 미역국은 먹은 걸로 할게. 입술은 괜찮아? 응. 이제 다 놨어. 저게 그 아가씨 좋아하지? 누구? 앞집 산단 아가씨. 걔는 춘섭이가 좋아하지. 내가 보기에는 자기가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. 아니, 너까지 춘섭이하고 싸움 붙이려고 그러냐? 내 눈은 못 속여. 헛은 소리 말고 들어가, 얼른. 내 눈은 못 속여. 내 눈은 못 속여. 내 눈은 못 속여. 이 shouldn't afford까지는 사나은 espy에 내 눈을 속여. intentionally 다시님만 속여. 맞아, 그 새씨. 그래서 우리는 나의 집을 누리아 и 확인해 보세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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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